24 KBS 연예대상 쇼락 부문 남자 신인상입니다. 김주혁씨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김주혁씨는 해피선데이 1박 2일을 통해 배우에서 진정한 예능인으로 거듭나며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상하고 있습니다. 구탱이 형이라는 변명도 해주셨죠. 축하드립니다. 지금 1박 2일의 팀들이 올라와서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전혀 생각 못하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 인생에 신인상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신인상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 덕은 우리 멤버들이고 그리고 제작진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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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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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